어쩌라고 코딱지같이 생긴 게 어쩌라고 이 초박만한 게 야 이 롤랜드 미니 고릴라야 내 방이 쓴다 어쩌라고 여기 전체 다 내 부모님 집이거든 니거냐고 내 부모님이거든? 내 부모님이거든? 야 나 그걸 다 안 보냐 너 같은 거 주워온 거거든 엄마가 다리 밑에서 오빠 주워왔다고 했거든 오빠로서 참아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오늘 좀 맞자 너 진짜 안 되겠다 그만해 그만해 리아야 그만해 그만 그만 이건 나 그만해 그만 그만 써오라고 요리야 나가자 나가자 아주 그냥 방사를 내야 되는데 여보 애들이 도대체 오늘 왜 싸운 거야 계단 올라가다가 서로 어깨가 부딪혀서 싸운 거래요 요로르랑 리아가 같이 눈만 마주쳐도 싸우니까 나도 이제 지쳐요 아휴 우리 가족끼리 어딘가 놀러가면 애들이 사이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꽤 좋은 생각인데요? 여름이니까 워터파크를 가족끼리 간다면 애들도 사이가 좋아질지 몰라 오오 좋아요 워터파크가 도착이다 아빠 최고야 역시 여름엔 워터파크죠 여보 우리 작전이 성공할 것 같죠?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애들이 신나게 놀다 보면 그러면 사이가 좋아질 거야 음 이제 들어가볼까 가지요 와 너무 재밌겠다 엄마 아빠 우리 파도 풀장으로 가요 아 엄마 아빠 가장 높은 워터 슬라이드로 가요 응? 야 난 파도 풀장 가고싶다고 르르르 너만 싸악 빼고 우리 가족을 로블뤄 워터 슬라이드로 먼저 갈거거든? 파도풀을 먼저 갈거면 너 혼자 가 이 비니 롤랜드 고릴라야 아으 그래 그럼 다시 신나게 출발해볼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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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어 지금 바람쾌장이다 바람쾌장 으어어어 근데 표정도 갈거 같 어 가자 그걸로 슬라인드도 갈거야 그만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우와 이거 진짜 높다 엄청 재밌겠는데? 아우 저부터 출발할게 괜찮은거 맞나? 요... 어휴 요리가 밀어버렸네? 그럼 나도 출발해볼까? 가자! 우리 딸랑방구 한번 물속에 빡틀해볼까? 너무 재밌다! 미니굴 올렌드 고를래? 완전 웃으니까 호박꽃같이 생겼네 뭐라 했냐? 리아야! 그만하고 우리 가족 재밌게 놀자 그래 리아야 아빠가 물총루 갖고 왔다! 자 받아라! 받아라!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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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라 했냐고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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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했냐고! 맛있게 먹어 그치 맛있다 응 응 여보세요 네? 화재경보야? 네 네 여보 무슨 일인데? 아니 집에 화재경보기가 울렸대요 당장 집으로 좀 와보라는데 뭐 뭐? 우리 집에 불 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건 나도 모르지 어휴 응 얘들아 지금 집에 화재경보가 울렸대 집에 가야될 것 같은데 네? 네? 조금 더 놀고 싶은데 뭐 처럼의 워터버크인데 좀말로 놀고 싶어요 아이 그래도 지금은 아 경보가 먼저니까 다음에 오자 어차피 에? 집 가는 길 다 아는데 그냥 저희끼리 더 놀다 가면 안 돼요? 맞아요 더이상 저도 유치원생이 아니라고요 엄마 아팠네? 아니 지금 애들이 저희 길이라고 한 거 맞죠? 응 아 여보 일단 지적해 얘들아 그럼 진짜지? 그럼 요루루 김미야 안전하고 조심하게 놀다가 집에 돌아오는 거다 너무 늦게 돌아오지 말고 2시간 뒤에 워터파크 닫으니까 그 전에 꼭 집에 돌아와 알았지? 당연하죠 아빠 저만 믿으세요 야호 그럼 우린 가요 갔나? 야 멧돼지 게임 플레이 알지? 뭐래 똥개가 호이 호이 냄샘하거든? 칫갈 떼주시는데 여기서 만나 알아들어? 와주댄 멧돼지 저게 진짜 역시 이렇게 시원한 음식들 들이키면서 쉬는 게 좋다니까 셀카 찍어서 인스터너 올려야지 응? 잇차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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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누나 저 랭슬라이드 다실래요? 어? 어? 거기서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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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멧돼지 이제 집에 가자 아 진짜 더럽게 야! 빵구리 끼면 어떡해 그럼 어떡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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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나왔어 살짝 어? 어? 아 진짜? 아 저기 화장실 있잖아 질렀다가 하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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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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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과 오빠가 자꾸 똥똥yeon 얘기하니까 나도 똥 말 없잖아 나도 응가하러 가야겠다 lied noch 흠 흠 흠 흠 뭐..뭐야? 어..뭐야? 왜 다 둘이 꺼져있지? 어? 어? 아무래도 뜻밖고 문이 다쳤나본데? 뭐? 으이 진짜잖아! 문이 다쳤어! 어떡하지? 어? 엄마한테 전화 다sam 내 핸드폰 어디놨지? 응 응 응 으으핡 엄마 절여 무서워서 오빠 옆에 딱 붙어있는거 아니니깐 착각하지마 나도거든 나도 옆에 멧돼지 있으면 드드드래 그러니까 옆에 안 깨주는 거거든 내가 멧돼지란 소리야? 진짜 죽을래? 이 뭐야 바람이잖아 놀래라 오빠 때문에 놀랬잖아 어? 소리 안 들렀어? 뭐야 고양이였잖아 어? 고양이였네? 그래 호들이가 좀 떨지만 나까지 놀라잖아 뭔데? 어? 어? 뭔데? 한글쌤 어?? 한글쌤 그..그..그시? 아주 무서워 이러다가 밤새대로 오토밭을 갖췄놓은거 아니야? 오..빠아 아빠 난 너무 무서워 오빠 왜 징그러워 떨어져 뭐? 일단 여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다른 데로 가야겠어 여기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나 아 거주가 그래 매튜지가 날 지켜주면 나야 든든하지 뭐 진짜 죽을래? 여기 안전한 거 맞아? 원래 높은 곳이 가장 안전한 데야 귀신이나 그런 것들은 높은 곳에 잘 못 든다고 했어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안되겠다 즐기는 자가 인류랬어 갑자기? 무섭지만 긍정적으로 즐기는 자가 인류라는 말이 있듯이 난 이상한 걸 즐길 거야 드디어 미쳐버린 거구나 맞대지? 잘 생각해봐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가 워터파크에 갇혔지만 그 소리는 이 워터파크는 우리만 전생에서 맘껏 탈 수 있다는 소리잖아 무제한으로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신나게 노는 거야 그러면 덜 무서울 거라고 정말 그럴까? 아 그렇다니까 답답답답답 아우 답답해 그럼 나 먼저 타본다 그래 그 자세야 이 답답아 뭔데? 나 살려줘 날 잡아 날 잡으라고 살려줘 일로와 어디까지 가 일로 오라고 살았다 뭐야 내 동생 괜찮아? 별이 갑자기 급하게 쥐가 났어 다행이다 너 갑자기 큰일 나는 줄 알고 이 오빠는 걱정했다고 오빠 요래야 미아야 애들 좀 봐요 애들 깨지 않게 조심히 집으로 데려가자고 응 그래요 뾱 구독 뾱 좋아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